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제3회 산업안전기사 필기기출문제 중에서 두 번째 과목입니다.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21번입니다. 화학설비의 안정성평가에서 정량적 평가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화학설비의 안정성평가 6단계부터 알아두셔야 되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 자료.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관계자료의 정비검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입사할 때 가장 먼저 이력서라는 걸 받아서 그 자료를 검토하듯이 기계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화학설비 쪽도요. 자료에 대한 정비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평가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평가에 들어갔을 때에는 정성적인 평가를 항상 먼저 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대략적인 값을 먼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정량적인 평가로 가게 되고. 그런 다음에 안전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그 다음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재평가도 둘로 다시 나누어진다 그랬습니다. 재해증보에 의한 재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 FTA에 의한 재평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여섯 가지인데 좀 묶어보자면 처음 자료에 대한 게 있고 그 다음 정성, 정량은 평가죠. 평가. 그 다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재평가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개로 묶으면 전체 여섯 개가 또 조금 더 간단해집니다. 자, 자료 검토하고 평가 들어가고 평가는 정성, 정량. 그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 다음 재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게 다시 둘로 나누어져서 재정보에 의한 것과 FTA에 의한 재평가로 나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6단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조금 깊이 들어가면 그 중에서 이 정량적인 평가에 대한 항목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외우시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렸죠. 온도와 압력을 조작하면 물질의 용량이 변한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온도, 압력, 조작, 물질, 용량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정량적 평가라고 했으니 온도와 압력을 조작하면 물질의 용량이 바뀐다. 온도와 압력이 지금 빠져있네요. 훈련은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6가지, 6단계부터 해서 정량적 평가에 해당되는 내용까지 꼭 정리를 다시 한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22번. 인간 에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또한 중요하죠. 출제빈도가 아주 높은 것입니다. 스웨인에 관련된, 스웨인의 이론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독립행동에 의한 분류, 과거에는 심리적 분류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자기와 부자기에 관한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 이론이 나와있다. 보시면 오미션, 빠뜨린 거죠. 커미션에서 C하고 M이 하나, 철자가 빠지면 그러면 오미션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락, 탈락 또는 생략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고 했죠. 오미션, 필요한 작업 또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데,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락 또는 생략 또는 탈락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커미션이라는 착각이죠. 또는 불확실한 수행 이렇게 또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게 했으니까 그게 착각이죠. 필요한 작업 또는 절차의 수행, 수행지연이라는 것은 뭡니까? 타임,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시간. 그래서 커미션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커미션은 착각 그리고 불확실한,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한 수행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엑스트레니어세라, 이건 불필요한 수행이죠. 필요하지 않은 것을 괜히 행동을 하는 것. 그래서 정해진 것에서 넘었다 해서 과잉 행동해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작업 또는 절차를 수행함으로. 그래서 불필요한 수행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인 아니라 맞는 내용이고요. 시퀀셜 에러는 순서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필요한 작업 또는 절차의 순서착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 여기 수행지연은 타임, 시간에 관련된 것.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지금 여긴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바로 이 커미션 에러가 또 자기와 부자기로 가게 되면 자기 에러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부자기 에러에 해당되는 것은 오미션 에러가 부자기에 해당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죠? 23번 다음은 유해위원 방지 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법령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제공하는 사업의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이네요.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설비 일체를 설치 이전 그 주요 구조 부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원 방지 계획서를 관련서로 첨부해서 해당 작업 시작 얼마 전까지요? 15일 전까지 사업이니까 물론 기계기구 설비도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합니다. 그렇죠?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관련된 것은 뭡니까? 공사착공 전날까지 2부를 제출하면 되죠. 그래서 건설공사하고는 좀 구분해야 되는데 사업과 기계기구 설비는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하는 게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5일 전 2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묶으시라는 거 있었죠? 또 유해위원 방지 계획서가 나오면 같이 묶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안전보건 개선 계획과 또 PSM 해당에는 공정안전보고서 공정안전보고서는 며칠 전까지 제출하죠? 30일 전까지 같이 묶어서 정리 좀 하셔야 되고 공정안전보고서가 나오면 뭘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죠? 포함 사항이 있습니다. 네 가지요. 비상별 많이 울린다 그랬죠? 비상운전에 대한 공자의 평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